다 나와요? 제일 최단시 미래로서 언니 인간 셀카 뭐 셀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선물 너무 고마워요 너무 되세요 택시 인스타 짱 택시 인스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굿데이도 팩트인스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! 안녕! 오늘 사실 조금 긴장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음방 말고 지금 처음 하는 녹화라서 좀 긴장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고 우리도 모르게 막 신나게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! 다음에도 또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하나, 둘, 셋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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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화이팅! 굿데이 굿데이 한번 할까요? 화이팅! 감사합니다! 안녕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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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